통합사회로 만난 1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삼한 또 잘통사 벼락치기로 여러분 만났는데 원래 쌤이 사회, 윤리, 강사이면서 원래 제일 또 전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터디 코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실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잖아요. 11년 동안. 1학년 담임도 즐겁게 했었죠. 수학여행도 갔고 그래서 제주도도 가보고 제주도 가서 바다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놈의 것들이. 안 빠졌네 근데. 내가 이렇게 발로 파도에 빠진 적은 있지만 해수욕장 근처 갔더니 이것들이 우루 달려왔고 내가 진짜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은 또 없네. 레슬링 해가지고 씨름해가지고 내가 이겼잖아. 나를 막 빠치려고 해가지고. 아우 그때 빠졌으면 애들이 생각이 있는 거 없나요. 담임선생님 그 바다에 빠쳐가지고 생쥐 만들려고 옷은 너네가 세탁해주냐. 근데 생각해보니 교사연수회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교감선생님 빠친 적은 있네. 교장선생님 빠쳐 보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 안 돼! 진짜 성실내드라고. 그래서 교장선생이 안되나보다 해갖고 교감선생님 잡아가지고 교감선생님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 그때 술 한잔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건 미리 계획된 거였고 연출된 거였고. 연출된 거 없이 1학년 수학여행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자식이 만나면 뭔가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려고 전국초월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길래 전국에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전주, 광주, 창원, 울산, 대구, 대전, 청주, 전주, 원주 이렇게 돌면서 전주 낙가도 있고 여러분 만났더니 진짜 막 우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진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왔어. 여러분들한테. 길거리에다가 입간판도 회사에서 세워놔가지고 즐겁게 만나면서 이렇게 저를 그려준 제자들도 있고 되게 많은 쪽지와 편지, 네이클로버와도 받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인스타 올릴 테니까 인스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거. 여러분 만난 이유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엄청 놀아요. 이거 하지도 않고. 구경수 중요하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1학년 때 기초를 잘 닦아 놔야 되는데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모의고사 처음 보고 모의고사가 이런 거구나. 점수 안 나오지 당연히. 1학년 여름방학은 친구들이 옆에서 놀으라고 해요. 선배들도. 마지막이니까.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텐데 좋다 이거야. 했으면 공부를. 1학년 때요. 국어영어, 수학 중에 진짜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 여러분 2학년 때 가서 공부할 힘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국어영어, 수학 다 안 돼 있어. 뒤죽박죽이야. 2학년 올라가서 탐구도 해야 된대. 탐구과학도 골라야 되고. 그 미안한 이야기지만 1학년 여러분들은 지금 배수의 진을 쳤잖아. 여러분 재수하면 이제 교육과정 바로 바뀌잖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지금 하고 있는 탐구과목이 아니야. 통합사회 통합과학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이 등판될 것이고 예비시행자 아직 안 나와서 모르지만 문항수도 많겠지 당연히. 학습량이 엄청나야 돼요. 그러면 N수는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현역 때 한 방이 끝난다. 걸리면 지금 1학년 때 국어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은 돼야지. 국영수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역시 국영수야. 공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어문제집 여러분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한 권씩 풀어야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올랐을 때 내 2학년 단임할 때도 그렇고 2학년 아이들 앉혀놓고 특강 가면 2학년 아이들 중에 만약에 300명 아이들 중에 지금 1학년 때 난 국어문제집 4권 풀었다. 손 들어봐. 거의 없어. 거의. 4권을 못 풀어. 1년 동안 어떻게. 원래 21일이면 한 권 풀어야 맞거든. 국어문제집을. 영어도 한 달에 한 권씩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도 않고 인강만 듣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본인이 풀어야지. 본인 문제집.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 방법 잘못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이러다 끝나요. 지금 여름방학 됐잖아.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다고 할 거야. 9월 달에. 그리고 내신 시험, 중간 시험 본다고 하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모의고사 본다고 하고 기반 시험 본다고 하고 축제한다고 하고 겨울방학 열나게 놀고 진짜 막 열나 놀아. 그 다음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재밌거든. 학교의 왕이야 네가. 1학년 기원 애들 들어왔지. 3학년은 공부한다고 빠졌지. 학교의 왕이 되어가지고 3월 달부터 신나게 놀아. 시간표도 네가 짜고. 이번 시간은 좀 잘만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지가 움직여. 2학년들은. 방과워도 신청해놓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2학년 때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3월 달에. 학교 갔다가 모의고사 보고. 내신 시험 준비하고. 5월 달. 쉬는 날 또 엄청 많으니까. 쉬는 날 다 체크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놀기 시작하고. 놀기 시작하고. 6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어. 2학년이니까 괜찮아. 여름방학 슉. 놀고. 이제 가을에 찬바람 쫙 불면. 어. 고3인가? 하는데 또 축제 있잖아. 축제의 왕은 몇 학년? 2학년. 축제 끝나고 나면 이제 몇 월? 12월. 1월 달부터 이제 공부는 다 같이 하는데. 망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등급이 나올 수가 없지. 국영수 다 안 돼 있는데. 탕국과 한국도 막 그때 가서 선택하고. 1학년 때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물론 사람이 여유 갖고 놀기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1학년 때 할 건 해야 돼요. 1학년 때 최소한 국어, 영어 문제집 5건 이상씩 풀어야 돼. 안 돼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 2학년 수두룩이야. 수두룩.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국어 문제집을 하루에 다섯 쪽씩만 푼다고 생각해 봐. 그럼 1년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몇 권을 풀 수 있는지. 조금씩 계획 잡고 움직이죠. 그리고 내신 기간 됐다 해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국영수 문제집 포기하지 말고 양을 줄이는 거야. 수능 공부는 항상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화나 되신 분들은 큰일 나다. 나중에. 수능 준비 공부했다가 내신 되니까 내신 됐다가 내신 끝나면 또 엄청 놀고. 내신 끝나는 날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또 엄청 놀고 수능 공부 다시 하려고 왔더니 공부 계획이 다인지 기억이 안 나. 다 틀어져 있고. 철저하게 지금 국영수 해야 돼요. 지금만큼 국영수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 탐구 과목 밀어넣으려고 하면 하루에 탐구 과목까지 공부를 다 어떻게 할 거야. 최소한 학교 와가지고 오전에는 국어 공부하고 쉬운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오후에는 영어 공부하고 저녁에는 수학 진득하게 공부하는 고1 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2학년 때 진짜 본인이 답답할 겁니다. 내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1학년? 즐거운 1학년이에요. 희망찬 1학년이고. 그런데 2학기 했을 수학여행 이런 것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다녀온 분들도 있겠지만 수학여행 갔다 오면 또 공부가 그렇게 안 돼. 마음이 붕 떠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걸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노신 분들이 있는데 놀면서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국영수 열심히 하세요. 여름방학 때.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2학년 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진짜 시간은 빨라. 내가 항상 담임하면 붙여놓는 우리 반 문구 있어.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긴. 그런 고등학교 생활 되시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아셨죠? 진짜 내가 여러분들 옆에서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본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해주는 이야기야. 쓴소리 잘 기억하시고 여름방학 뿌듯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려고 왔어요. 좋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는 올해 기억 안 나. 쓴소리가 기억나지. 제 이야기 잘 듣고 2학년 때 오셔서 윤리로 저 만나 보시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저는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면서 통합사회 때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